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확장자별로 파일을 분리하기. 여기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어떤 폴더 안에 다양한 형식의 파일이 섞여 있습니다.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하면 파일이 확장자별로 자동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컴퓨터에서 배치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배치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다운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파일을 정리하려는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형식의 파일이 섞여 있습니다. 배치 파일을 정리하려는 폴더 안으로 복사합니다. 배치 파일을 실행하면 파일 형식의 확장자 이름으로 폴더가 생성되고 각 폴더 안에는 파일 형식에 맞게 자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까지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확장자별로 파일을 분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작합니다. 파일을 펼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